음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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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나에서 SR도 못 먹으면 차다 옮길거에요 그... 그... 이 똥개 졸라 먹었어 이 똥개 다 4장 먹었어 짱나게 어제... 낮에 이거 4개 먹었어 이거 쟁쟁이 짱나게 이거 흫 강아지가 엘레나 다음으로 많이 먹었어요 짱나게 무슨 방역대 카드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어어어어어 왜 나한테 이런게 안나오는거야 어... 아... 이분 아라카와 있는걸 아는데 아 너 뭐 나 볼 때 이게 계정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제 계정 진짜 운 없거든요 진짜 운 없어 제 계정도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계정 쓰레기인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발 부럽다 카구야 갈긴 거예요 아 10회라고요? 하루 하루 실패예요? 아 그러면 결계 카드 모아놔야겠네 10번만 와우 2번 판 나왔지 않다 처음만 안 좋고 지금 아 계속 좀 처음에 3성 1개 SR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이제 SSR 1개 SR 3개 그리고 지금 4성 나왔죠 2번 판은 타누키인가 외눈이 4성인디 야 데코도 좀 이러지 나왔어요 4성짜리 타누키인가 외눈인가 두 중 하나가 4성이에요 그거 100기 안에 다행히 이벤트 적용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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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모모카 이렇게 떠올라 나오냐 처음봐 모모카 투작하셨어요? 모모카 투작하셨으면 이거 낭빈디 쓰레기인디 이거 이..이거 30.. 35 환부인가? 아 맞다 오늘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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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아우.. 존나 많았어 근데 그게 문제냐면 나 뽑기 할 때 떴어 나 뽑기 끝나고 한 1분 뒤 떴어요 저 뽑기 끝나고 아 기.. 아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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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러면 되라 안되라 아니구나 아구.. 일단은 어.. 첫번째랑 다섯번째가 이게 다섯번째인가 첫번째와 다섯번째가 별로 안좋고 남은게 좋고 크흠 도움말 아.. 음.. 오가시나 여행 Sans 에 существ 이거 아이 열게 먹으면 나 채로 옮긴다 진짜 진장 안돼~~ 이번 포키 망했다 안되 채널 옮길거야 어 몇 뽑이지? 65 뽑기에서 망했네 어디가지? 아 나 15채널에서 눈뽕당했거든요 여기서 눈뽕당했어요 어 여기서 나 제대로 눈뽕당했어 여기서 여기서 3개 왔어 여기서 2개 왔다 2개 카고야면 2번 기가 다 됐다고요? 아 아 아 멀쫘 꺄 osen 수 저 뽑기에서 낮춰서 겁나 먹었어요 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 뽑기할때 어디가지? 내 생일이 12월달이니까 12월로 가야지 44채널? 44에 두명밖에 없는데? 이거 달려도 되나? 이거 완전 내가 뽑아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소린데? 44채널 한번만 오우! 당겨오네 아이구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치? 사상하나 건졌어요 여기서 사람 많은 곳까지 근데 A채널 여기서 힘을 다 쓰겠어 넘버원 리 리 요 토 샤 카이 진 렛 쌀 젠 아 흑동자도 겁나 먹었어 진짜 크흑 하 포도 미 아 점심 네 ㅋㅋ 뒷 요 안 돼 1채널 쓰레기다 오마이 슛 도망가자 와 쩔어 7채널 가자 아니야 거기 가서 먹어야 돼 그런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야 경쟁에서 얘기해야 돼 경쟁 거기 보면은 막 SSL 주주주 떠요 막 아까 낮에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본게 한 화면에 SSL 레기터 썼어요 탱구 두개 요도 하나에 시시우 하나 이거 한 화면에 다 썼어요 다른 아이디로 전부 다 다른사람이 이게 막 두두두더라고요 그런 데 가야 돼요 좀 기다리다 뽑자 누가 뽑았어 근데 이게 누가 하나 더 뽑으면 그때 달릴게요 누가 하나 먹었거든요 SSL을 누가 좀 뽑으면 뽑은게 보이면 오케이 뽑고 있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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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SR만 겁나 먹었어요 요 SR만 이거만 겁나 먹었어요 짱나게 네 근데 뭐 이것도 못 먹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운이라 생각해요 예 저는 못 뽑았습니다 일단 이분 아라카우 하나 먹여드렸는데 뭐야 오토카우 하나 뭐야 오토카우 하나 뭐야 오토카우 하나요 못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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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거 경쟁에서 경쟁에서 이겨먹어야 되는데 이거 경쟁에서 이겨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몰라요 이거들 나는 왜 이렇게 안나오지 내꺼는 아니 육식장만 하나정도 나올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SSR 한개정도는 먹을줄 알았어요 아 나 진짜 저번에 화조처럼 130장 해서 먹어야 되나 내 계정은 나 130장 해서 먹었거든요 화조를 뭐요 이미 저도 못먹었는데 지금 뭐 저 제 계정은 안 나왔거든요 화조 할때 그 저건 드셨어요? 그 뭐냐 화조 화조란다 카쿠야 드셨나? 그게 중요한데 그거 먹어야 됐고 이거 카쿠야 꼭 먹어야 돼 이거는 피킹이 아니라 던전 때문에 먹어야 돼 나중에 생긴 던전이 있거든요 거기 카쿠가 한장 무조건 들어가요 그니까 그 던전 갈 때 내가 던전 갈 때 내가 카쿠가 없으면 카쿠가 있는 친구랑 같이 가야돼요 내가 카쿠가 없으면 카쿠가 있는 친구를 구해야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던전 나이너가 졸라 어려워져요 어 뭐냐 카쿠 아니야 설마 어어 아 아 마이 쉣 진짜 아 야 도망쳐 도망가라구 도망가라구 나온 채널에서 똑같은거 노 제가 해봤는데 똑같은 에스 SSR 나오면은 그 그때는 그 채널에서 안 나와요 당분간 거의 안 나와 비켜 진짜 거의 안 나와 도망가야돼 저거는 다른 채널에서 도전해야돼 특히 신캐릭들은 그 채널에서 안 나오더라구요 똑같이 중복되게 이거 두개가 끝인가 두개라도 먹긴 했는데 야 그럼 오십 거의 55장당 하나씩 먹었는데 이게죠 맞나? 55장당 하나씩 하나 더 먹으면 이제 이게 한 서른장으로 바뀌고 Professional bunch 와아 축복 야 110장에 3개나 먹었네 아 진짜 짱난다 나는 왜 이렇게 안나와 내 계정 진짜 호러브라함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계정 너무 비교돼 진짜 에라이씨 아 그런거 욕심부리지마라고 3개나 먹었잖아요 어 지금 110장 해서 SSR 3개 먹었는데 아 다 중복이에요? 복 받았어요 지금 어? 복 받았다고 아 겁나 부러워 봐봐 이런거 보면 이제 이게 근데 진짜 중복이네 단전에 다 팔아서 먹어 이거 그래서 먹긴 먹었잖아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제 계정보단 얘들 못 먹는 사람 많아요 막 그래서 뭐 안나왔다 일단 저격 실패 그리고 홍보할거 겁나 많네 이분 홍보 몇개있지? 왜 110개밖에 없노 이거 난 1만개나 했는데 샀구나 검달 마시고 사고 사시구나 안팔죠 당연히 안팔죠 본인이 파세요 본인이 제가 안팔겁네 아무튼 3개 먹었네요 110장 해서 3개 좋다